오늘 경기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대표팀에게 0대3으로 좀 너무나 크게 패배를 했고요. 일단 경기력도 좋지 않고 결과도 너무나 안 좋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우리 국가대표팀의 흐름에 좀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경기 자체는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주전 멤버들이 많이 나온 경기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동아시안컵이라는 대회 자체가 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그리고 J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보통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에는 주전 선수가 한 3명 정도 있었죠. 최전방의 조규성, 그리고 왼쪽 풀백의 김진수, 중원의 권창훈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경기를 할 때도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는 한 3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멤버였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의 벤트 감독이 살짝의 실험을 했어요. 오늘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권경원 선수를 출전시켰죠. 권경원 선수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도 갔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권경원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우리가 정우영 선수가 없을 때 정우영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실험이 첫 번째로 하나 있었던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우영 선수가 없을 때 어떤 선수가 그 위치에서 플레이할 것이냐 백승호 선수, 그리고 손준호 선수, 여러 선수들이 뛰었지만 사실 이번 대회는 손준호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좀 실험을 해봐야 되는 대회였어요. 백승호 선수도 그렇고 정우영 선수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정우영 선수의 역할을 못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손준호 선수를 기용을 해서 손준호 선수가 어느 정도 정우영 선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실험을 해봐야 되는 대회였는데 불운하게도 손준호 선수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이번 대회에 함께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오늘 경기는 권경원 선수를 배치하면서 실험을 했던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이제 시작 라인업을 봤을 때는 우리가 쓰리 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또 했었죠. 그래서 권경원, 도유민, 박지수 중앙수비수로 평소에는 뛰는 선수들이 함께 나왔었는데 이 권경원 선수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와서 보여줬던 우리의 이제 전술적인 특징은 권경원 선수가 빌드업할 때 수비라인 사이로 많이 내려가줬습니다. 이건 뭐 정우영 선수가 나와도 원래 하는 그러한 플레이고요. 권경원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으니까 정우영 선수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권경원 선수가 내려와서 쓰리 백처럼 플레이가 되고 이때 이제 좌우 풀팩들이 높게 올라가주는 거죠. 그러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이러한 이제 전형으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느냐 권경원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줬을 때 이제 우리 대표팀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되었던 권창훈과 김진규 이 두 선수가 중원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못해줬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죠. 평소에 이제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요. 정우영이 내려왔을 때 이 앞선에 이재성과 황인범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이제 볼을 받아서 상대의 압박이 들어와도 탈압박 이후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황인범이 중원에서 중요한 이유 정우영 선수의 탈압박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황인범이 내려와서 볼을 받은 이후에 앞선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플레이를 해준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재성과 황인범 이 두 선수가 우리 중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 역할을 권창훈과 김진규가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권경원 선수가 내려왔는데 앞선에서 볼을 받으러 내려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중원과 수비에 공간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라인 입장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앞선에서 볼을 받으러 제대로 내려와주지 않으니까 볼을 받았을 때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전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비라인에서 앞선으로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권창훈이나 김진규가 확실하게 내려와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일본의 수비에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패스 선택지가 없어서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내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 중 하나가 빌드업에서 문제가 좀 많다. 특히 일본의 압박에 왜 이렇게 쉽게 볼을 빼앗기냐. 그리고 수비라인에서 그냥 걷어내는 플레이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오늘 경기에서 가장 답답했던 점인데 그 이유는 수비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오늘 경기에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 특히 황인범이나 이재성이 없다는 그 부분이 우리 대표팀에게 얼마나 큰지 이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도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전반전 끝나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 정말 이 데이터 맞아?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분명히 전반전에 일본이 더 공격 찬스도 많았고 공격을 주도했고 일본의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점유율이 한국 55% 일본 4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율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드업도 안 되고 볼도 계속해서 일본에게 뺏겼는데 어떻게 점유율이 많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결국엔 우리가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후방에서만 계속해서 볼을 돌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도 권경원 선수가 내려와주면서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넓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첫 번째 문제는 이 박지수, 조유민 이 두 선수가 전방을 향해서 전진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 역할이죠. 아무래도 이 중앙에 있는 권경원은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가서 전진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김민재나 김영건처럼 전방으로 정확하게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수비수가 오늘 상대적으로 박지수나 조유민의 전진 패스가 좀 부족했다는 거 이게 또 참 우리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백을 만들었을 때 좌우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서 공격 라인으로 혹은 미드필더 라인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 좁은 공간 사이로 일본이 수비 라인을 갖춰놨을 때 일본의 수비 라인 사이로 정확하게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없다 보니까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의 패스 능력도 오늘 경기 참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김민재의 역할 그리고 김영건의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 대표팀에 정말 크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중앙 수비수들이 패스를 못해주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볼을 받아준 이후에 전방으로 이제 패스를 뿌려줄 수 있어야 되죠. 오늘 권창훈이나 김진규가 근데 황인범이 나왔을 때 혹은 이재성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플레이가 잘 이루어졌죠.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이란과의 경기에서도 이러한 플레이가 잘 됐었으니까 황인범이나 이재성이 나왔을 때는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전진 패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황인범, 이재성 이러한 선수들의 중요성이거든요. 근데 오늘 김진규나 권창훈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중원에서 전방으로 나가주는 그런 패스가 너무나 좋지 못했다. 그리고 후반전에 이영재가 나와서 이 역할을 잘해줬죠. 김진규와 권창훈이 못해줬던 그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공격할 때 부족했던 그 역할은 이영재의 역할이다. 이영재가 후반전에 나와서는 전진 패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영재의 투입이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선발로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영재가 K리그에서도 가장 좋은 폼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고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는 이영재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선수인데 오늘 좀 뒤늦게 들어오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요. 권경원 선수가 내려가 있어요. 박스 안으로. 근데 일본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김진규나 권창훈이 이 선수를 압박해주는 움직임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크로스가 너무나 편하게 올라왔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상대에게 헤더 득점을 허용했는데 일단 헤더 득점을 허용한 그 이전에 크로스를 너무나 쉽게 허용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 그게 정말 오늘 경기에서 수비적인 문제였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점을 할 때도 마찬가지. 세 번째 실점할 때 일본의 측면 공격수가 침투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패스를 넣어줬던 선수가 우리의 수비라인 앞에서 패스를 넣어줬어요. 근데 너무나 편하게 그냥 패스를 넣어준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실점이 나왔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오늘 우리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플레이가 많이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결국에는 정우영 선수의 빈자리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가 정우영 선수 뭐 후방 빌더업 할 때 불안함이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정우영 선수가 수비라인과 공격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수비라인에도 도움을 주고 중원 싸움에도 도움을 주고 이러한 플레이가 되니까 국가대표팀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의 자리도 공백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세트피스 실점입니다. 이 세트피스 실점은 국가대표팀 경기 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냐면 벤투 감독은 언제나 코너킥 수비를 수비라인 앞에 지역방어를 씁니다. 그래서 코너킥 수비 장면을 보면 골 에어리어 앞에 선수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전역을 쓰느냐. 상대의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이 지역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있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공격수들을 마크하지 않고 대부분의 선수가 이렇게 일렬로 서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상대팀 선수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서 있는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실점할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역방어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서 있고 일본 선수들은 박스 주변에 있다가 달려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것보다 달려오면서 러닝 점프를 하는 게 타점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지역방어는 러닝 점프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볼 싸움에서 살짝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레이가 아시안컵, 월드컵 예선에서 통했던 건 대부분의 팀들이 신체적인 조건이 우리가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리에서 점프해도 달려오는 상대의 공격수들보다 훨씬 더 높은 타점에서 공중볼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수비가 통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일본이 달려오면서 헤더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공중볼 싸움에서 패배를 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일본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월드컵에서는 우리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루가이 대표팀 만났을 때 생각해보면 누네스,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 만났을 때는 코날두, 다나 대표팀 만났을 때는 이냐키 윌리엄스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달려들어오면서 헤더를 해요. 근데 우리는 월드컵에서 만나는 선수들보다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요. 그러면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의 주전 멤버들이 많이 빠진 경기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전 멤버들이 나왔을 때 경기력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경기력도 안 좋고 선수들의 개인 능력도 좀 부족해 보이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경기가 안 풀릴 때 벤투 감독이 빠르게 전술 변화를 가져가거나 권경원이 쓰리팩처럼 내려왔을 때 그 앞선에 있는 권창훈이나 김진규가 내려오지 못한 건 결국에는 팀의 조직력이 그만큼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제 경기 준비에 대한 미흡함이나 아니라면 이제 권창훈이나 김진규가 제대로 내려오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면 벤투 감독이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경기 중에 뭔가 변화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벤투 감독에게도 있다. 그리고 뭐 세트피스 수비도 마찬가지로 벤투 감독이 계속해서 고수하던 수비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에 문제가 생긴 것도 벤투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선수들이 컨디션도 안 좋고 선수들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벤투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점들 그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많았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